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여행 영어 공부해 볼 건데요. 여행 영어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왕초보 여행 영어 패턴 100이라고 해서 100개의 패턴을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이랑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한국말이랑 영어랑 다른데 이 영어에 맞는 훈련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이 영어 잘 할 수 있는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당장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말을 하시려면 네, 영어회화 패턴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단어는 조금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오시거나 외국인 만나기 좀 겁나요. 그리고 영어 기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총 여행 가셔서 바로 쓰실 수 있는 패턴 100개 강의할 겁니다. 한 강의에 20개씩의 패턴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10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만 내 걸로 만드셔서 100개 중에 20개만 내 걸로 만드시면 해외여행 가셔서 정말로 문장 단위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패턴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I want to 라고 되어 있어요. want는 무엇을 원하는 거고요. to는 그 뒤에 오는 말.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원해요 라고 써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I want to는요.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거를 want, to를 붙여서 I want to를 I wanna, I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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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왜요? 너무 많이 써서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어떤 거 하기 싫어요? 를 우리가 여행 가면 반드시 이야기해야겠죠. I wanna, I wanna, I wanna 이 패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 I wanna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 세 문장 알아보고 다음 패턴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요. I wanna go there. I want to go there. I wanna 를 줄였고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뭐 원해요? go, 갑니다. there, 거기예요. 어, 뭐 가이드가 어디 얘기했어요? 친구가 누가 여기 했어요? 어, 나 거기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I wanna, 거기 가고 싶어요. go, 가다, there,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어요. I wanna go there. I wanna go there. 다음 장 가볼까요? 네, I wanna buy thi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I wanna 뒤에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들어가요. 뭐, 전장에선 가다라고 하는 go가 들어갔고요. 이번에는요. buy, 사다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buy, 삽니다. this, 이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사고 싶어요. I wanna buy this. I wanna buy this. 다음 장 가볼까요? 자, I wanna take a taxi 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이 take라는 단어는 뜻이 40여 가지가 있는 아주 복잡한 단어예요. 그러나 정말 자주 쓰입니다. 운송수단 앞에 take 쓰면요. 어떤 걸 타다 해요. 그래서 take a taxi. 택시를 타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 있죠. I wanna, 배웠던 거. I wanna, 나 원해요를 앞에 붙여줍니다. I wanna take a taxi. 나 택시 타고 싶어요. 정말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I wanna study English. 나 이거 먹고 싶어요. I wanna eat this. 처럼 어떤 행동을 뒤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아주 좋은 패턴. 배워봤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I don't wanna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 문장만 읽어보자면 I don't want to예요. t, t, t 발음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 t 발음을 정말 조그맣게 줄여서 하거나 안 해주는 게 원음에 가까워져요. 원어민이 말하는 데 가까워집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I don't want to 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don't는요. 그냥 돈. 우리 천원, 만원 하는 그 돈처럼 I don't wanna 라고 해주시면 원어민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전에 우리 뭐 배웠죠? 나 뭐 하고 싶어요. I wanna 배웠죠? 나 뭐 하기 싫어요. I don't wanna. 이거 두 개는 우선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I wanna, I don't wanna. I wanna, I don't wanna. 그죠? 그래서 뭐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볼게요. I don't wanna eat this. 뭔가가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나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반드시 잘 밝히셔야 된다고 했죠? I don't wanna 하기 싫어요. eat this. 이거 먹기 싫어요. 이렇게 패턴을 알아두시면 뒤에 말만 우리가 아주 짧게 바꿔주셔도 우리 의사 전달하는데 아주 쉬워요. 이런 연습들이 초보자분들이 입을 떼는데 아주 필수적이겠죠? I don't wanna eat this. I don't wanna eat this.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다음 장이요. I don't wanna stay here. Stay는 어딘가에 머무르다 라는 뜻이고요. Here은 여기예요. 그래서 I don't wanna stay here. 나 여기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나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어떤 장소에 왔는데 I don't wanna stay here. 여기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I don't wanna do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do, 하다, that, 그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내가 그거 하고 싶을 땐 어떡해요? I wanna do that. 하기 싫을 때는요. I don't wanna do that. 그쵸? don't만 붙여주시면 돼요. I don't wanna do that. 나 그거 하기 싫어요. I don't wanna do tha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패턴 역시도요. 여행 가실 때 무조건 암기해서 가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can I get 하면 이 get 역시도 뜻이 많아요. 한 40여 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뜻은 어떤 걸? 얻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걸 얻고 싶을 때 get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an I는요. can은 할 수 있을까요?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can I get,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 받고 싶어요. 그때 can I get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가볼까요? can I get some water? some, 좀, 조금이에요. 조금, water, 물입니다. water 앞에는요. 그냥 some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알아두시고 some, water가 물 좀, 물 좀이라고 알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water를 활용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can I get water? 보다는 can I get some water?가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can I get으로 시작한 거예요. 물 좀 주실래요? can I get some water? can I get some water? 좋아요. 다음 장이요. can I get a coffee? can I get a coffee? 커피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원래 표현은 a cup of coffee라고 해요. 커피 한 잔. 근데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저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우리 식당 가면 호텔에서 가서 조식 먹을 때도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웨이터가 옵니다.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아침에 모닝커피? can I get a coffee? can I get a coffee?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can I get a blanket? can I get a blanket? 표현이 있어요. blanket 하면? 어, 담요예요. 비행기 타서 춥습니다. 그때 담요 좀 주실래요? 역시나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얘기할 때요. can I get a blanket? can I get a blanket? 네, 담요 주세요. can I get 이용해 봤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I'll have는요. I will. 내가 미래에 뭐 할 거예요? have는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have 뒤에 먹을 거 같은 게 나오면 어, 어떤 거 먹을 거다. 어떤 거 내가 취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문할 때 있죠. 저기, 저기, 아메리카노 운전 주세요. 어, 저 여기요. 피자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할 때 우리가 말 앞에다가 I'll have, I'll have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주문할 때는 I'll have, I'll have가 가장 기본이다. 어떤 거 주세요. 어떤 거 먹을게요. 할 때 I'll have가 기본이고요. 뒤에 보면요. I'll have an Americano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자주 먹는 아메리카노이지요. 이 아메리카노가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탄 거. 그죠? 한국 사람들 아메리카노 사랑합니다. 아메리카노 주문할 때는요. I'll have an Americano 라고 하시면 그냥 뜨거운 아메리카노 나올 거고요. 카페 가서요. I'll have an iced Americano. 아이스, 드. 아이스에다가 D 붙이면 차가운 거. 얼음으로, 얼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외워드시면 좋겠죠? I'll have an Americano.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맥주 한 잔 주세요. I'll have a beer. 커피 한 잔 주세요는요. I'll have a coffee.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배웠던 Can I get? 이건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있잖아요. 좀 주실래요? 였다면요. 우리가 당연히 주문해야 되는 상황 있죠. 맥주 주세요. I'll have a beer.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I'll have the same. The same. Same은요. 쌤, 쌤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한테 때리면 딱 때리고. 쌤, 쌤이야. 쌤 같은 거예요. 앞에서 누가 주문했습니다. 뭐 맛있는 거 주문한 거 같아요.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똑같은 걸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막 글씨가 있죠. 이 다음 장 글씨 뭐냐면 우리 지금 친절한 대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고 여기 보이시는 7권 책 가지고 여러분이랑 공부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이미 380개의 강의가 올라가져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영어 기초부터 중급자 레벨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으신 분이 이거 남겨주셨는데요.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0년대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며 한마디도 못했던 시절 너무 슬펐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죠. 그런데 마음뿐 직장 생활하면서 하기는 더욱 그랬어요. 학원 등록도 해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봤지만 꾸준히 하기는 힘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수준이 높아져서 포기하고 재미없어서 또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63세가 되셨답니다. 우연히 친절한 영어 교실을 알게 되었고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음 장 가볼까요? 계속 듣다가 평생수강권 사셨대요. 지금은 뭔가 알뜻말뜻하지만 제 딸 남자친구가 영어 쓰는 외국인이거든요. 만나서 몇 마디 하는데 영어 잘 한대요.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장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친절한 영어 교실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하시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지만 반복 학습하는 거 너무 좋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이 글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시는 이지쌤, 재미잇쌤께 감사드립니다.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이라고 써주셨는데 이 책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 집중이 더 잘 되고 또 복습할 때 우리 막 이렇게 집안일을 하시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아... 까먹어요. 금방 까먹습니다. 다시 와서 책 잠깐만 보셔도 내가 어떤 거 배웠는지 금세 기억이 나고요. 정규 교육 과정보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른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너무 금방 어려워져서 포기하실 텐데 이거는 들으시면서 아주 기분 좋고 공부하시면 우리 행복해지거든요. 행복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 보면 설명란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친절한 영어 교실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장이요. 강의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울 패턴은요. I'm going to air. 요거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너무 어려우시면 듣고 넘기셔도 괜찮고 아니면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 너무 많이 써요.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두 가지 방식을 배우세요. 제일 쉬운 거 I will 있습니다. 아까 I will have 배웠습니까? 주문할 때요. 두 번째가 I'm going to예요. 이것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I'm going to를 I'm gonna gonna 거 너 거 너 라고 해요. I'm gonna I'm gonna 미국 영화를 보신다. 그러면 이 I'm gonna를 최소한 한 영화에서 수십 번은 들으실 거예요. 내가 미래에 뭘 할 거예요? I will 이란 우선 뜻이 거의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이거 여행 영화뿐만 아니라 영어 하는데 완전 필수예요. I'm going to go to 도쿄. 나 도쿄. 고. 갑니다. 어디로요? to 도쿄. 나 도쿄에 갈 거예요. 미래 형태로 말한 거고요. I'm going to 줄이면요. I'm gonna go to 도쿄. I'm gonna go to 도쿄. 라고 발음이 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I'm gonna stay in 뉴욕. stay 뭐였죠? 머무르다. 지금이 아니라 나 미래에 나 뉴욕에 머물 거예요. I'm gonna stay in 뉴욕. I'm gonna stay in 뉴욕. 다음 장이요. I'm gonna go shopping. go shopping 하면 쇼핑하러 갑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죠. I'm gonna go shopping. I'm gonna go shopping. 여러분 이거 패턴이 20개라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100개 다 하고 나면 또 복습 한번 해드릴 거니까 쭉쭉쭉 따라오세요. 다음 장이요. 자 where is 라는 패턴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where 어디에 is 있나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을 때 where is 어떤 물건을 찾을 때 where is 라고 해요. 어디에 있나요? 다음 장인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where is the restroom 요 말은 좀 내가 아무 말도 몰라도 요 말은 좀 알고 가셔야겠죠.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자 rest room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표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rest room이 가장 전세계적으로 무난하게 통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우선 rest room만 외워 가셔도 돼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bathroom, washroom 같이 외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 room where is the rest room 다음 장이요. where is the bus stop 버스가 stop 쓰는 곳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fitting room 하면요. 네 우리 fit이 몸에 맞는 거예요.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는 옷가게에서 탈의실을 fitting room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where is the fitting room 하면 탈의실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pattern 까지 해봤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do you have 라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요. have 는 가지다 해요. 그러니까 do you have 너 갖고 있어? 내가 필요한 거를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연히 가지고 있을 만한 건 뭐라고 하죠? can I get 어 아까 내가 달라고 했어요. 담요 좀 줄 수 있어? 담요 좀 받을 수 있어? 이거는요. 어 너 혹시 담요 갖고 있어? 담요 갖고 있어? 너 좀 물 좀 있어? do you have some water? 물론 내가 똑같은 똑같이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can I get do you have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어요.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나요? can I get 은? 네가 좀 당연히 갖고 있는 거니까 나 좀 줄 수 있어? do you have은 그거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 있어?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한 건 동일하다. 다음 장 가볼까요?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이라는 표현이에요. a menu 메뉴판인데 in Korean 한국말로 된 메뉴판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 갔어요? 중국말로 다 써 있어요. 태국 갔어요? 태국말로 다 써 있어요. 극적 극적 근데 동남아 북과 가면요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 식당에는 한국어 메뉴판이 있는 곳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do you have another size? another 하면 또 다른 사이즈예요. 입어봤더니 너무 꽉 껴요. 아니면 너무 커요. 그죠? 우리 쇼핑하러 와서 혹시 다른 사이즈 있어? do you have another size? do you have another size? 다음 장이요. do you have a city map? do you have a city map? city 도시의 지도를 do you have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너 뭐 있어? do you have 배워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고마울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 you 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고마운지 우리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있고요. 한국에서 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고마운 이유를 for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thank you for your help your 당신의 help 도움이에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이유를 뒤에다 붙여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장이요. 자 thank you for your kindness kindness는요 친절함이에요. 누가 되게 친절하게 대해 줬나봐요. 친절한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요 당신의 your kindness 친절함에 대해서 thank you 고맙다는 거죠. thank you for your kindness 다음 장이요. thank you for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 뭐 모든 것 아니면 이 뭐 저뭐 여러가지로 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thank you for everything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어떤 게 고마울 때 thank you for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패턴은요. I'm here too 가 되겠습니다. 자 I'm here too 는 말이 좀 꼬여야 되는데 I'm here 내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걸 하러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어?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 너 여기 미국에 어쩐 일이야?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외국 갈 때 입국 신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무조건 물어봅니다. 너 여기 왜 왔어?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음 장가 볼까요? 자 I'm here to travel 나 여행하러 왔어요. 입국 심사를 우리가 할 때 물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필요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왔다.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왔다. 이런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 그냥 비자 없이 무비자로 들어갈 때는 가장 쉬운 게 물론 내가 목적이 있어요. 내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러 왔어요. 그래도 내가 비자가 그런 비자가 아니면 그냥 여행 왔어요.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여행하다. travel travel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물어요. 뭐 식당일 수도 있고요. 가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행하러 왔어요. I'm here to travel I'm here to travel 다음 장가 볼까요? 네 다음 장은요. I'm here to 뭐 있죠? I'm here to study 가 나와 있습니다. 나 여기 왜 왔냐면 공부하러 왔어. 그죠? I'm here to study I'm here to study 다음 장이요. 자 마지막이고요. I'm here to visit my friend visit 방문합니다. My friend 내 친구 보러 왔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나 여기 왜 왔냐면 I'm here to 로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I didn't like 이라는 표현이고 아 요거는 뭐랄까 제가 늘 강의할 때 엄청나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잘 못 쓰세요. 내가 어떤 거 원해요. 내가 어떤 걸 원할 때 아까 I want to to 하고 동사 왔던 거 우리 처음에 배웠죠. 그거랑 비슷해요. I didn't like 쓰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뒤에다가 명사 명사가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나 커피 원해요. 나 이거 책 원해요. 나 너 원해. 나 저기 물 한 잔 원해. 이런 거 얘기하실 때 I didn't like I 여기 이제 드가 뭐냐 우드 W-O-U-L-D 우드인데요. 그걸 줄여서 아이드라고 표현해요. 우드는 뜻이 참 많고 설명이 길어서 패스하겠지만 이 패턴은 외워주시는 게 참 좋아요. 어떤 예시가 있느냐 다음 장 가보면요. I didn't like a window set. I didn't like a window set. 우리 비행기 배정할 때 비행기 자리 배정할 때 창가석은 window set. 창가 자리라고 얘기하고요. 복도석은 aisle set. aisle set. 이라고요. aisle set. 그래서 해외에서 발권 받으실 때 저 창가 자리 주세요. I didn't like a window set.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호텔에 갑자기 들어가서 결제하고 싶어요. 저 I didn't like a single room. 저 single room. 한 명만 쓰는 그 조그만 침대에 있는 방 주세요. 교양 있게 내가 어떤 거 원하는 걸 말해요. 나 어떤 거 원해요. 어떤 거 주세요. I didn't like 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있는 문장도 좋네요. I didn't like a decaf latte. 자 decaf 뭐냐면 디카페인이에요. 우리 커피 먹으면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3시 넘어서 카페인 들어간 커피 마시면 저녁에 잠이 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으면 보통 디카페인 커피 먹어요. 디카페인 커피는 영어로 디 캠프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라떼 우유탄 커피 라떼죠. 영어로는 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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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저 디카페인 라떼 한 잔 주세요. I didn't like a decaf 라떼 라고 쓰시면 돼요. 역시나 주문하실 때도 쓰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 원한다 교양있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no thanks I'm 이라는 표현이고요. 아 요것도 제가 뭐 강조를 워낙 많이 했던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 해외 나가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자꾸 제안을 해요. 이거 먹을래요? 아니면 이거 더 드실래요? 이거 더 사실래요? 라고 하면요. 우리 아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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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것보다는 그러면 좀 뭐랄까 사람은 좀 되게 무시하고 좀 교양 없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 누가 물어봤는데 내가 그게 하기 싫을 때는 no thanks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thanks 왜 고마워요? 네가 물어봐준 거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 할 거지만 no thanks 아니면 우리 no thank you no thank you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거절할 때는 no thanks 라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뒤에다가 왜 내가 거절하는지 알려주셔도 좋아요. no thanks I'm 이렇게요. 다음 주에 가볼까요? 누가 나 배부른데 뭐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no thanks I'm full 이라고 합니다. full은요? 가득 찬 거예요. 나 지금 배가 가득 찼어. 배불러요. no thanks I'm full 그죠? 다음 장 가보면요. no thanks I'm okay 나 지금 OK라는 상황 OK인 상황이에요. 그런 호의 베풀 필요 없어. 너 나 안 도와줘도 괜찮아. 왜? 나 지금 OK거든. no thanks I'm okay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은 두 문장 다 합쳐서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외우세요. 뭐요? no thanks I'm good 이거 모든 상황에서 거의 다 통용됩니다. 그냥 거절할 때 있잖아요. 싫어요. 아니요. 할 때 그냥 no thanks I'm good 하시면 돼요. I'm good 난 지금 내 상태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나 좋아. 나 네 도움 필요 없어. 그거 안 사도 괜찮아.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나 그냥 지금 상태로 좋아. no thanks I'm good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해외여행 가셔서 뭘 자꾸 제안해요. 괜찮아요. 싫어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no thanks I'm good no thanks I'm good 이러면 끝나요. 그죠? 이 문장은 꼭 좀 외워주시고 쓸 일이 여행 가면 너무너무너무 많다. 그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I'm ready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ready가 준비된 이라는 뜻이잖아요. 나 어떤 거 할 준비됐어. I'm ready to 나 어떤 거 할 준비됐어 라고 하고 이 to 뒤에다가 그냥 동사 써주시면 돼요. 뒷장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요. I'm ready to order 자 여기 부릅니다. 저기 웨이터 불러요. 손 이렇게 들고서 웨이터가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I'm ready to order I'm ready to order 아니면 그 웨이터가 거꾸로 Are you ready to order? 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order 하면 이제 주문하다 명령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주문할 준비 다 됐어요. I'm ready to order I'm ready to order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I'm ready to go out I'm ready to go ou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Go out은요. Go 갑니다. out 밖으로 가요. 외출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 같이 누구랑 있어요. 어 나 외출 준비 다 했어요. 외출할 준비 됐어요. I'm ready to go out I'm ready to go out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준비됐어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어 이제 가자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어 가려고 하는데 난 준비가 다 됐다. 그죠? 어 나 주문하려고 하는데 다 준비가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음 장이요. I'm ready to start I'm ready to start 시작할 준비 됐어요. 어 뭐든 이제 뭐 해외여행 가서 어떤 액티비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활동할 때 나 시작 준비 다 됐습니다. I'm ready to start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어 아까 우리 땡큐 for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땡큐 for 어떤 것이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 했었던 땡큐 for 의 반대예요. I'm sorry for 미안한데 왜 미안한지 이유를 뒤에다가 적는 거예요. I'm sorry 우리 미안하잖아요. 왜 미안하냐면요. 뒷장 가볼까요? I'm sorry for this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this 이거잖아요. 어 이거 나 미안해요. I'm sorry 만 해주셔도 괜찮지만 아 나 이거 미안해 내가 물을 엎질렀어요. 뭘 했어요? I'm sorry for this 그거 내가 미안해요. I'm sorry for this 그죠? 우리도 그거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유는 for 붙인 다음에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이요. I'm sorry for the delay Delay는 지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갔는데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Sorry for the delay 라고 누군가 이야기 할 거예요. 그죠? Delay 지연된 거 미안합니다. 다음 장 가보면요.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Inconvenience는 불편함이에요. Convenience는 편함이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어쨌든 내가 미안할 때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I'm sorry for 라고 이유를 붙여준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은 꽤나 긴 문장 나왔습니다. Could you help me with 라는 표현 나왔고요. Could you 하면 뭐 뭐 좀 해주실 수 있어? 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Can you 는 너 해줄 수 있어? 정도라면 한국말로 could you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안 친한 사람 저 사람이 내 부탁 안 들어줘도 할 말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Help me 도와줄 수 있어 나를 with 뒤에다가 나의 어떤 걸 도와달라고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문장 하나 외우는 급이죠. 뭐 초보자분들께서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쭉 넘어가 볼게요. 뒷장이요. Could you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물건을 드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뭘 끄는 걸 수도 있고요. 따는 걸 수도 있죠. Could you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장이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 네. 비행기 탔어요. 아이. 지금 잘 안 올라가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사실 Can you help me? help me? 라고 이야기들 다들 잘합니다. 근데 그 뒤에 with 붙이는 거 되게 낯설어 하셔서 패턴으로 만들어 봤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은요. Could you help me with something? 뭡니까? Something 뭔가. 그러니까 어 저 여기요. 저 뭐 좀 도와주실래요? 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뭔지는 데리고 와서 보여줄 거예요. 그때 Could you help me with something? Could you help me with something? 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It looks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look 이라는 표현이 어떤 걸 보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걸 looks만 쓰이면 보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it looks 는요. 어떤 게 어떻게 보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 야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it looks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t looks great 되겠습니다. it looks great great은요. 굿은 우리가 좋다고요. great은요. 진짜 좋고 멋질 때 great이라고 해요. 날씨 너무 좋아요. 아니면 어떤 결과가 너무 좋아요. great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멋있는 옷을 입고 왔어요. it looks great 야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계획 아니면 어딘가 막 저기 좋은 경치 보러 가자고 막 얘기해요. it looks great 어떤 걸 봤어요. 와 진짜 멋있다. 그죠? 어떤 거 진짜 멋져 보일 때 it looks great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야 진짜 멋있어 보인다. it looks great 자주 쓰는 말이고요. 다음 장이요. 자 어떤 음식을 딱 보고 와 맛있어 보인다. it looks delicious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it looks 라고 써서 it looks delicious it looks delicious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누군가 막 어떤 보드 게임 같은 거 갖고 왔어요. 아니면 어디 여행 갔는데 누가 막 저기 저기 호수 같은 데서 막 다이빙 하고 그래요. 와 되게 재밌어 보인다. it looks fun 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un 재밌는 그죠? 야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it looks fun it looks fun 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거의 끝나가고요. 기어 패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한 열다섯 개 했고요. 나머지 다섯 개 집중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랑 헤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죠? 안녕히 가세요 하거나 다음에 밤 한 번 먹자 이야기하죠. 해외에서는요 헤어질 때 have a good 어쩌고 라고 하면서 헤어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와 같은 말과 함께 말이죠. 다음 장 가보면요. 자 첫 번째요. 맨날 씁니다. 여행 가면 진짜 맨날 써요. 가게에서 뭐 산 다음에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니면 호텔에서 뭐 물어본 다음에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맨날 씁니다. have a good day 내지는 have a good one 이란 표현이 참 많이 쓰거든요. 헤어질 때 매번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외우시면 좋겠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have a good time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time 시간이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뭐 저기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헤어질 때 얘네도 여행객이에요. have a good time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have a good weekend week end 하면 week가 주고요 end는 끝이니까 주 말을 뜻합니다. 뭐 금요일 저녁에 누군가랑 헤어질 때 have a good weekend 좋습니까? 좋죠. 토요일날 누구 만났는데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have a good weekend have a good weekend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방법이에요. 취미가 뭐야? 아니면 너 평소에 어떤 거 좋아해? 라고 해외여행 가면 누군가랑 이야기할 일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건 I like 그리고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I like swimming 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나 수영하는 거 좋아해요. I like swimming 다음 장 가볼까요? I like playing golf 역시나 playing 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like 뒤에 동사에 ing 그러니까 I like swimming I like playing golf 이런 문장 그냥 하나 외워주시면 돼요. 나 골프 치는 거 좋아요. I like playing golf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에 보면요. I like working out 이라는 표현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아웃이 무슨 표현이에요? 워크아웃은 운동하다 에요. 네 운동하는 건데 약간 좀 이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와 와 그런 운동이 이제 그 취미에서 하는 운동을 워크아웃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 운동하는 거 좋아요. I like working out 뭐 나 요리하는 거 좋아요. I like cooking I like studying English 나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요. I like playing games 나 게임하는 거 좋아요. 등등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 참 많아요. 다음 장 가볼께요. 자 다음 장에는요. I should 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 는요. 어떤 거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편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한국에서 요거 배울 때 대부분 다 반 옛날 때 저 어릴 때는 뭐 무언 무언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의무로 배웠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이에요. 어떤 거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I should should 요거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녀석이고 I can 똑같은 거예요. 뭐 I can I must 뭐 I may 다 I might 다 똑같이 조동사입니다. 뒤에 그냥 동사 써주시면 돼요. 다음 장 가볼께요. I should go now 나 go now go 가다 지금 가다 should 뭐예요? 하는 편이 좋겠대요. 나 이만 가는 편이 좋겠어요. I should go now I should go now 다음 장이요. I should take a bus 나 버스 타는 편이 좋겠어요. 그죠? 뭐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장이요. I should make a reservation 자 여행 가시면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표현이 make a reservation 이 되겠습니다. make 만들어요. a reservation 예약을 만들어요. 예약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should make a reservation 하면 저 예약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좀 해야 될 것 같을 때 I should go now 나 지금 좀 가야 될 것 같을 때 뭐 해야 될 때 I should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how much is 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how much 가 얼마예요? 라는 뜻이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여행 가시면서 이 표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냥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요거 이제 여행 가서 쇼핑할 때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영어 모르시는 분들조차 외워서 쓰시는 표현이죠. how much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죠.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따라 해볼까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다음 장이요. how much is this bag 이 가방 얼마예요? 네. 뭔가 내가 하나를 특정해서 물어보고 싶으시면 how much is 뒤에다 그냥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how much is this bag 이 가방 얼마인가요? 다음 장 가볼까요? how much is the ticket 그 티켓 얼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물어보고 싶어요. how much is this book 이 책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hat 이거 this cap hat 뭐 다 모자죠. 이 모자 얼마예요?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how much 가 중요해서 배웠는데 이것도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헷갈리실까봐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표현이 되겠고요. how is 입니다. how how 가 원래는 어떻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how 뒤에 다른 단어 동사 말고 how much how long how big 이런 표현 붙으면 얼마나 라고 뜻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how much 도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냐 라는 뜻이고요. 그냥 how 만 쓰시면 어떻다 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how is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장은요. 다음 장 가볼까요? 어? 야 너 음식 어때? 우리 음식 먹으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먹고 있으면 웨이터가 와서 how is the food? 물어봐요. 음식 어때요? 라고 정말 자주 물어봐요. 어떤 게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때는요. how is 라고 물어봅니다. how is the food? 음식 어때요? 다음 장 가볼까요? 또 대표적인 문장 how is the weather? weather은요. 날씨에요. 그래서 날씨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다음 장은요. how is everything?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안부를 묻는 경우나 how is everything? 다 그거 어때요? 그죠? 모든 거 다 별일 없죠? 아니면 저기 밥 먹다가도 how is everything? 웨이터가 와서 물어봐요. 너 먹고 있는 거 다 어때? 기절해서 뭔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how is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까지 배웠고요. 여러분 오늘 좀 바삐 숨가삐 달려왔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한 탓에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숨가삐 달려왔는데 가끔 숨가삐 달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20개의 패턴 배웠고 좀 나중에 또 20개의 패턴 갖고 와서 제가 총 100개의 여행 영어 패턴 채워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한 7개, 8개 패턴만 내 걸로 만드셨다면 대성공 5개 내지는 3개 만드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썼던 표현 중에 자주 안 쓰는 표현 하나도 없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